서재건 박사님이 지으신 면역 다이어트 혁명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결국 이 책을 구입하셔서 보시면 여러분 다이어트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냥 간간히 소개해 드리는 거지 이 책을 다 소개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제 3장 좀 볼게요. 성공하는 다이어트에는 전략이 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체할 수 없는 식욕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호름을 관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보게 되고요. 또 호전반응에 대해서 미리 대비하는 거죠. 급속도로 몸이 호전반응이 있으면 안 좋아질 수 있어요. 그걸 미리 알고 대비하자는 거. 또 먹는 습관을 바꾸면 평생 살찌지 않는다. 이게 중요하잖아요.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안 돼요. 이건 뭐 다이어트 했다고 해서 그대로 똑같은 식습관을 갖고 있으면 돌아오게 되겠죠. 또 부지런히 움직여야 요요를 막을 수 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지만 그래서 이 책은 두구두구 계속 봐야 된다는 거죠. 자 주체할 수 없는 식욕 호르몬을 관리하자. 그림으로 이 책 보면 그림으로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식사를 하면 이게 혈중포도당과 기타 영양본으로 하고 이게 또 인슐린이 분비가 되죠. 그래서 이제 렙틴의 영향을 주고 또 신체 지방산이 저장이 되는데 이게 렙틴의 영향으로 이렇게 좀 더 이상 들어오지 않게 이제 신체 조절이 되는 부림들 또 식사가 들어오면 시비지장에 기타 지방 지방과 기타 영양분이 이제 올라가게 되고 뭐 이런 부분들도 윗팽창되고 뭐 그림이 좀 잘 되어 있네요. 뉴로펩타이드, 벨런, 모르겠다. 이건 되게 어렵네. 저는 의사가 아니어서. 오렉산이라는 것도 있네요. 이게 이제 식욕증진의 경로고 음식을 섭취하고 이렇게 그림이 아주 의사들이 보는 그런 그림을 일반인에게 표현했는데 이건 이분 강의를 좀 들으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체지방은 이제 그만. 렙틴, 렙틴. 이제 렙틴 좀 아시죠? 굉장히 중요한 호르몬입니다. 렙틴. 체지방량을 일정하게 유지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호르몬하는 렙틴. 지방세포가 렙틴 호르몬의 분비를 늘어나게 해서 뇌에서는 식욕을 억제하고 여분의 칼로리를 빨리 소모하도록 기초 대사량을 늘리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비만인경은 어떻다고요? 렙틴에 대한 저항성이 생긴 거예요. 렙틴은 아예 괜찮아도 까짓껏 이러고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렙틴 분비가 늘어나도 식욕이 줄어들지 않죠. 그러면 해결 방법은 뭐냐 이거예요. 렙틴 호르몬의 분비를 줄이고 그럼 당연히 자꾸 때리면 자꾸 맞으니까 맷집이 생기는데 안 때리면 이제 맷집이 생기는데 구둔살이 자꾸 생기면 안 쓰면 구둔살 없어지잖아요. 어떤 표현으로 할까? 그러니까 소금을 아예 안 쓰고 음식을 한 일주일만 먹어보면 다음에 조금만 소금을 쳐도 막 짜대요. 그런 거죠. 렙틴 분비를 줄이고 렙틴 저항성도 개선하려면 탄수화물 섭취를 엄격히 제한하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면 체지방량이 일시적으로 줄지만 뇌가 기초대사량을 줄여서 다시 체지방을 늘리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탄수화물 섭취량을 제한하는 동시에 기초대사량을 높여줘야만 체지방량도 줄이고 렙틴 저항성도 개선하는 두 가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기초대사량을 올리려면 뭐죠? 그렇죠. 운동이죠. 운동. 그리고 호르몬의 활성화를 돕는 영양제 등의 섭취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단순히 밥을 조금 먹고 탄수화물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뭐요? 그래서 운동해야 된다. 기초대사량을 높여야 되니까 거기다가 호르몬을 돕는 영양제 섭취가 필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굶기 다이어트 실패의 원인이 뭐냐? 그렐린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위와 소장에서 분비돼서 허기를 느끼게 하고 음식을 먹도록 유도하는 호르몬인데요. 그렐린이 위는 30분마다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뇌에 자극을 전달하죠. 배가 계속 비어있으면 그렐린은 더 짧은 간격 더 강한 강도로 뇌를 자극하기 때문에 식욕에 대한 유혹을 이기는 것이 힘들어져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자, 5분, 10분 간격으로 그래서 물을 마시는 겁니다. 물 많이 마시라고 그러잖아요. 다이어트할 때. 자, 물 많이 마셔야 됩니다. 단백질과 양질에 불포화 지방산이 많은 견과류 그러니까 볶은 땅콩, 호두, 아몬드 이런 걸 이제 늘 곁에 두고 먹는 거예요. 일단 적은 양이라도 5분, 10분 간격으로 꾸준히 위나 장으로 들여보내요. 위와 장이 비어있다는 것을 뇌가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자꾸 보내는 겁니다. 살짝씩, 살짝씩 이렇게 불포화 지방산 좋은 지방이죠. 이걸 살짝 조금씩 주는 거예요. 조금씩 그냥 감으면 콩나듯이 그러면 이제 뇌를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거기에 물을 자꾸 집어넣으면 물배가 좀 차잖아요. 아무래도 현대인들은 또 물 섭취가 적기 때문에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자, 스트레스를 받으면 일단 에너지 보충을 하고 또 코르티졸이 또 영향을 합니다. 자, 부신 콩팥 위에 있는 부신 부신이 생성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코르티졸이 나오죠. 코르티솔이라고도 하고 이게 스트레스 호르몬인데 몸과 마음이 받는 스트레스에 대한 대항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 상황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준비하는 거죠. 에너지를 축적하기 위해서 식욕을 증가시키고 쓰다나문 에너지를 지방으로 전환해서 축적합니다. 에너지에 소모도 최소화하도록 작용하죠. 이제 비상 상황이니까 막 저장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으면 비상 상황이잖아요. 평범한 상황이 아니잖아요. 이제 나중에 써야 되니까. 자, 해결 방안은요. 스트레스가 심하면 당연히 다이어트에 실패합니다. 하지만 엄밀히 많이 바르면 스트레스 자체 문제가 아니라 스트레스에 대해서 내가 이제 어떤 자극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처하는가 라는 게 태도의 문제입니다. 몸은 결정을 할 때 이걸 좀 뒤로 미루는 불확실성을 가진 가장 큰 몸은 결정을 유보하는 불확실성 뭔가 해야 되는데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 좀 할까 말까 뭐 이렇게 이런 불안한 상황을 가장 큰 스트레스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딱 왔어. 어떠한 경우라도 결정을 딱 하고 하자. 실천하자. 해버리자 까짓건 뭐 와 와 와 이걸 막 불안한 거예요. 언제 오지 언제 오지 언제 올까 와 까짓거 와 내가 먼저 나가 뭐 이랬을 때 스트레스는 그만큼 짧아지죠. 어차피 결정난 거니까 그러니까 빨리 해결이 되는 거예요. 결정을 잘못도 했다면 에휴 그냥 괜찮아. 다른 거 해보지 뭐 또 해보면 해. 실천하는 거예요. 막연한 불안감을 해결하는 최고의 방안은요. 일단 결정하고 일단 실천하는 겁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이제 코르티지온이 나오지 않죠. 저지를자는 얘기입니다. 혈당으로 포만감을 조절하는 인슐린의 부분입니다. 췌장에서 만들어진 호르몬으로 흡수된 영양소를 조장하고 에너지 균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해요. 음식을 먹은 후에 혈당이 오르면 분비돼서 포만감을 느끼도록 유도해서 섭취량을 조절합니다. 렙틴과 비슷하게 작용하지만 세포에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식욕 통제 기능이 떨어집니다. 해결 방안은요. GI 인덱스라는데 혈당이 빨리 올라가는 그런 거죠. 혈당 상승 수치인데 이게 좀 낮은 음식으로 식사 습관을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탄수화물 쌀밥 빵 떡 밀가루 식품 이런 것들은 높죠. 단순당 설탕 액상과당 이런 섭취를 다이어트 기간만이라도 철저하게 제한하고 포만감을 줄 수 있는 단백질과 채소 위주의 풍성한 식단으로 생활해야 됩니다. 식욕을 이기는 행복감 도파민 도파민과 세로토닌 둘 다 시상하부에서 분비가 되는데요. 도파민 많이 들어보셨죠? 약간 마약 같은 그런 효능이 있대요. 쾌감을 느끼고 성취감을 느끼고 기쁨이 분비 이런 거죠. 세로토닌은 긴장을 완화해서 편안함과 행복감을 느낄 때 분비됩니다. 심신이 안정되고 기분이 좋아지면요. 당연히 식욕도 억제되죠. 반면에 긴장, 불안, 두려움, 우울증이 생기면 우리가 스트레스 받으면 막 짜증나는 마음 식욕이 땡기잖아요. 해결 방안은 식욕을 억제하거나 촉진하는 두 가지 호르몬 신호 모두 세로토닌 리셉터를 통해 조절되는데요. 두려움과 우울감이 너무 심화해서 체중 감정에 실패했다면 일단 그 현장을 떠나는 것이 최선입니다. 2주간 스트레스 현장을 떠나서 좋은 사람과 만나고 생활하면 면역다이트를 통해서 건강한 몸과 마음을 회복하는 데 주력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호전 반응에 미리 대비하라 이런 이야기들 또 어떻게 면역다이트 패키지 사품을 섭취했을 때 일어나는 과민 반응들 욕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 책에서 만날 수 있고요. 습관에 대한 이야기들을 만나실 수 있겠습니다. 면역다이트 혁명 소개해드렸습니다.